KBS의 이장원 공학박사입니다. 오늘은 가재홀교에 LED조명 7년 전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LED조명 조정을 했고요. 조명 설치를 다시 이렇게 해줬고요. 그 다음에 할로겐 조명이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에 택스 작업들을 마감을 깔끔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. LED조명 162WN 7년 전에 설치했고요. 7년 동안 썼는데 어제 문제가 있어서 7년 만에 LED조명 등기구를 교체 수리를 해주었습니다.